읽어주는 교과 제2과 불만족과 반역 7월 10일 안식일의 일몰시간은 오후 7시 55분입니다. 기억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지난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은 지진이 있기 전 개를 비롯한 다른 가축들이 보이는 불안정한 행동들에 관해 보고하였다. 과학자들은 동물들이 지진파 중에서도 심한 흔들림을 동반하는 S파에 앞서 먼저 다가오는 P파를 감지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 사실은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이 있기 직전에 동물들이 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지를 설명해준다. 코끼리 같은 동물들은 인간이 전혀 감지할 수 없는 저주파 음파와 초기 미동을 감지해낼 수 있다. 2011년 8월 31일 미국 워싱턴 DC 주변에서 진도 5.8의 지진이 있기 몇 분 전 스미소니언 국립동물원에 있는 일부 동물들이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 동물들 중에는 여우 원숭이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원숭이들은 땅이 흔들리기 15분 전부터 큰 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다. 이번 주 공부를 통하여 우리는 인간에게 나타난 이상한 불안 증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 증상은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믿음과 순종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허락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는 타락한 인간의 기본적인 죄 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불평과 불만의 정신으로 이끌게 됨을 깨닫는다. 느끼기 나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살 기회를 주시기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감사한다. 행하기 나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간다. 다음의 내용을 안교수 그룹 시간에 함께 토의해 보십시오. 1. 반복되는 불평이나 불만으로 인해 개인 또는 교회가 힘들었던 적이 있나요? 2. 고기가 먹고 싶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3.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의 불평에 단호하게 반응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4.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보고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 백성들을 위해 중재하는 모세의 모습이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나요? 6.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7. 습관적으로 불평, 불만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어떤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7. 결론입니다. 8.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되는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드러내 보였고, 그로 인해 대부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9. 하나님을 향한 불신은 결국 불행한 결말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경험을 통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음을 배워야 합니다. 18. Gen이십 31. 12. 13. 감사합니다.